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박경태이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박경태이고요. 나이는 27살입니다. 제 직업은 술집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연애는 총 3번 했습니다. 제 취미는 헬스이고요. 제 성격의 장점은 제가 유머러스해서 재미도 많고 살짝 핀 받는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. 여자 이상형은 르세라핀의 사쿠라님 사쿠라님처럼 고양이 상에 입술이 이쁜 여성분을 좋아합니다. 제가 MBTI가 급이라서 반대되는 성향인 아이인 여성분을 좋아합니다. 사랑은 불현듯 찾아온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루 12시간 주 6일씩 일하다 보니까 사랑은 불현듯 찾아오지 않더라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죽은 연애 세포를 깨우려고 왔습니다. 제 성격의 장점은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이제 요새 말로 킹 받는 매력이 많아서 완벽하시네요. 킹 받는 매력이 많아서 완벽하시네요. 완벽하시네요. 킹 받게 하시는 거예요? 킹 받는 매력이 많은 거예요? 아 킹 받게 하는 게 좀 많아요. 아 킹 받게. 좀 옆에 있으면 좀 많이 맞아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군요. 너무 제 취향인데? 마성의 매력 아닌가? 저 너무 너무 취향인데요? 저 살짝 병맛 킹 받는 거 형 좋아하거든요. 약간 또래인데? 좋은 말로 하면 킹 받는 건데 좋게 킹 받는다. 좋게 킹 받는다. 재밌다. 킹 받쥬? 어 잘하는데요? 제.. 킹 받아. 킹 받아. 아 그러니까. 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인데 벌써 킹 받네요. 벌써 킹 받아요? 예예예. 이제 시작이라서. 이제 시작이라서. 이제 시동 걸었거든요. 좋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. 되게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화일 때. 아 나 이번 대화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. 되게 티키타카 달도 장난치는 거 되게. 진한 곰국 같은 남자로 소개를 하셨대요. 아 볼리는요? 네 볼리는. 이게 킹 받는 포인트가 이제 슬슬 나오네요.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? 이게 진한 곰국 뭐 어떤 거. 매력이 그만큼 다방면이라는 거. 사골이다. 볼수록 매력이 있다. 볼매다 볼매다. 아니 근데 우리 곰탕 님이. 곰탕. 곰국 님이. 죄송해요 곰탕 님이. 곰국이랑 좀 다르네요 느낌이. 우리 곰국 님이 또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 자존감 지킴이라고. 뭐예요? 자존감 올려주는 이렇게 본인의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? 제가 좀 상대방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매력들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장점들이 있잖아요. 이런 거 중요하죠. 그런 거를 좀 잘 이끌어주는 거 같아요. 우와 그런 거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. 너무 멋있다. 그러니까요. 너무 감당이잖아요. 그런 또 감당 같다.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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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. 박수 나와서 완전 박수. 혹시 우리 소민 씨의 자존감 있나요? 자존감 있나요? 자존감 있나요? 너무 너무 예쁘셔가지고. 잠깐만 볼게요. 아 그렇게 봐.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. 이렇게 없나요 제가? 너무 힘들게 찾으시는데요? 아 열받아. 너무 없나요? 아 열받아. 제가 그 박경태 씨 찐빡이라고 별명을 붙여야겠어요. 진짜 빡쳐요. 진짜 빡쳐요. 진한 공상이 아니고 찐빡. 이렇게 안전랍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행복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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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아. 행복해요.